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그동안 뿌린 떡밥 본격 회수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꼭 유산소 운동을 해야만 살이 빠지나요? 헬스장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러닝머신, 즉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 후에는 꼭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해야만 한다 이건 제가 운동을 시작했던 2000년도 초 무렵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정설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유산소 운동 하면 러닝머신을 생각해요 혹은 걷기, 뛰기, 줄넘기 정도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무산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어 매우 잘못되었어 유산소 운동이란 호흡을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즉 세포 내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영역대의 모든 운동을 뜻해요 많은 유산소 운동의 종류 중에 러닝머신은 그저 하나의 부분재파를 뿐이에요 심지어 너 지금 숨쉬고 있니? 그럼 유산소 운동 중인 거 그러다 보니 유산소 운동의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너의 콧구멍을 통해 들어간 산소가 폐에서 교환이 일어나고 이것이 혈액을 통해 세포에 영향을 공급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일어난다면 그건 최다 유산소성 운동이에요 어? 근데 저 웨이트할 때 호흡을 하는데요? 이건 대체 뭐죠? 네 대부분의 웨이트 트레이닝도 유산소 운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산소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무산소 복합 트레이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운동은 유무산소 복합 트레이닝이에요 100% 유산소 100% 무산소 이렇게 의미대로 칼같이 나누려면 가만히 누운 상태에서 숨 마시는 것과 역도를 할 때 200kg의 중량을 순식간에 들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호흡을 하고 멈춰버리는 바로 그 단 1초의 순간 이렇게 예를 둘 수 있겠네요 유산소는 런닝머신이 아니라 다양한 운동 영역을 모두 지칭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그럼 대체 체지방은 어떻게 태우는 걸까요? 왜? 런닝머신은 유산소는 체지방 감량이라는 오류가 생겼을까요? 저도 처음에 운동을 배울 때 무조건 런닝머신으로만 체지방을 태울 수 있다 그냥 막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뚱저희 시절에 살을 빼려고 하루에 2시간씩 런닝머신을 했는데 살이 빠지긴 커녕 더 쪘어요 아주 아주 잘 그러다가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 사실 이 런닝머신이라는 게 그냥 시간만 겁나 오래 걸리는 저강도 운동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이후에 런닝머신을 빼버리고 과감하게 운동 시간을 50분으로 줄여버렸지만 100%만 웨이트를 해서 결국 약 15kg 정도를 감량했어요 근데 이 감량 수치 중에 약 90% 이상의 체지방이 감량된 것이었고요 아니 그럼 대체 왜? 런닝머신 안 해도 잘 빠지는 건가요? 어째서요? 지방과 탄수화물은 모두 CHO의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바로 C라고 하는 탄소가 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우리가 지방을 태운다 즉 없앤다 라는 표현을 좀 더 고급지게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탄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가 되는 거죠 근데 이 C 탄소는 혼자 타지 않아요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 즉 O가 필요해요 근데 탄소화물의 경우에 C와 O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비슷해서 무산소 상황에서도 C를 태우면서 연소할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C에 비해서는 O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산소 상황 즉 추가적인 산소와 결합해야만 연소가 가능해요 한마디로 체지방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유산소성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 된다 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아 그러면 유산소인 런닝머신만이 체지방을 빼는 정답이구나 여기서 유산소와 무산소를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웨이트 트레이닝이냐 트레이드밀이냐가 아닌 앞서 말한 대로 운동의 강도와 지속시간으로 따져야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충분히 유산소 영역에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방법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웨이트를 하면서도 충분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굳이 종아리가 두꺼워지면서까지 런닝머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말했죠 살이 빠지는 건 유산소를 얼마나 하고 유산소를 얼마나 하고 유무산소를 얼마나 하고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 자 인정합시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커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유가 많이 먹기 때문이죠 10년 가까이 운동과 시기를 통해서 몸을 만들어 온 결과 느낀 건 제 아무리 힘들게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먹는 거 앞에 장사 없다 라는 슬픈 진실이었어요 돈을 버는 건 어려워요 아무리 벌고 또 벌어도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면 당해내질 못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운동량을 늘려도 먹는 것도 함께 늘어난다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는데 몸이 자꾸 커지는 것만 같다면 유산소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손봐야 함을 명심합시다 그냥 섭취한 칼로리에 비해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섭취하는 칼로리를 전체적으로 줄이고 소모하는 칼로리 자체를 늘려야 하는데 러닝머신은 굉장히 강도가 낮은 저 강도 영역에 속하는 유산소 복합 운동이다 보니까 산소의 공급은 굉장히 원활해요 그래서 체지방의 사용 비율 자체는 높을 수 있겠지만 1시간을 운동해도 사용할 수 있는 총 지방의 양은 너무 쑤져요 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앞서 말한 대로 체지방의 사용률 자체는 낮을 수 있겠지만 힘들죠? 힘들어? 시간 내에 사용하는 칼로리 자체가 훨씬 더 높아서 결국 총 양으로 봤을 때에는 시간당 더 많은 지방을 사용할 수 있어요 웨이트하면 더 잘 빠져요 근데 식단 조절하면 더 잘 빠져요 유산소성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맨몸으로 스쿼트를 30분간 한다 이건 유무산소 복합 트레이닝이지만 유산소성이 굉장히 강해요 중량을 무겁게 들고 횟수를 줄일수록 무산소성에 가까워지겠고 가볍고 횟수 반복이 많아질수록 유산소적인 성격이 짙어져요 그래서 만약 유산소성으로 운동을 하고 싶다면 스쿼트 등의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을 저중량으로 고반복을 반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혹은 어느 한 부위 근육에만 집중 부하가 가지 않는 전신 운동을 여러 횟수 반복하는 것도 추천해요 스쿼트를 100개 이상 반복하면 특정 부위 근육에 피로를 느끼겠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반면 버피 등의 전신 동작은 그에 비해서 피로도의 누적이 작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성 운동으로 가장 강추하는 동작이죠 지금 알려드린 모든 방법은 러닝머신에 비해서 단위 시간당 소모하는 칼로리가 높아요 거기에 종아리 비대 등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몸매를 만드는 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모두가 그게 진실이었으면 하고 원하기 때문이죠 웨이트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렵고 힘들고 피티 받을라면 돈도 들고 그냥 헬스장에서 드라마 다시 보기나 하면서 한 시간 동안 러닝머신에서 걷기 하면 잘 빠지겠지? 빠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헬스장 주인 입장에서도 쉽고 좋고 이것저것 안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태연 입장에서도 트러마 한 편 보다 오면 살이 빠진다니 맘도 가볍잖아요 근데 진짜 몸을 만드는 운동은 일단 운동하면서 눈물 콧물 침 3종 체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런 몸을 꿈꿀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침이 그냥 막 흘러요 웨이트를 50분으로 풀로 달리다 보면 저는 막 혀가 이렇게 래 모양이 되기도 하고요 그 정도 강도를 내려면 운동 스킬도 완벽해야 하고 엄청 힘도 들 거고 그러다 보니 그냥 편하게 러닝머신 하게 되고 하면 살이 잘 빠졌으면 좋겠으니 자꾸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기억하게 돼요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등록을 할 테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체지방을 빼려면 러닝머신을 해야만 한다 라는 이상한 미신을 믿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슬림하면서도 탄력 있는 몸매를 원한다면 대부분은 유무산소 복합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매를 관리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목표가 다이어트 라면 당장 그 과자에서 손을 떼란 말이다 유산소 무산소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결론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러닝머신 안 해도 된다 종아리 두꺼워진다 살을 빼려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할 거면 제대로 박스에게 유무산소 복합 트레이닝을 해라 시간 아까워요 시간도 돈입니다 운동할 거면 힘들게 제대로 멋있게 하세요 JJ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운동 정보와 브이로그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ijn 입니다 10 3 4 5 4 5 5 10 10 10